내가 삼겹살 먹자고 했지. 우리 형편에 여기서 이딴 거 먹는 거 솔직히 개호바 아니니? 저런 기념일이잖아. 너랑 나랑 부부된 날. 아니, 이런 역사적인 날에. 어우, 어우. 어우, 맛있어. 어우, 잘 먹어. 어우, 어우, 잘해. 기다려 봐. 야! 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. 이걸 여기다 이렇게 바르고 있으면 어떡해? 이거 아이크림인데. 아, 나도 이러면 컵을 치지는 건데. 진짜. 재판 지면 내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도 마. 알았어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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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야. 그래, 해. 이혼해. 이혼해, 까짓거. 야, 너 미쳤어? 근데 하더라도 장인어른 내가 모시고 살 거니까 너 그런 줄 알아. 뭐? 너랑은 헤어질 수 있는데 장인어른하고 못 헤어져, 나. 장인어른도 너보다 날 더 의지하시고. 나야, 박창호야. 어? 아니, 장호하고 헤어지면 누구랑 살 거냐고. 야, 넌 뭐 해가 말을 해도 무슨 뭐 해고 지구 선택. 나 뭐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?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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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아이, 아빠! 아빠! 쟤 빤스도 챙기셨죠? 미혼은요? 너 들어오면 죽인다고 기다리고 있어. 깡 소주 마시면서. 빈이고, 이거 받아. 내가 지금 이딴 거 먹을 기분이니? 돈이잖아. 이 돈 다 어디서 났어? 변호사가 돈이 어디서 나. 뭐 현금 지급기라도 털었을까봐? 이게 다 얼마야? 아, 그거 그냥 택수금이야, 계약금. 계약금. 아니, 무슨 사건인데 계약금을.